안녕하세요 정몰사운드에요 오늘은 치키치키 차카차카초코초코초 초코특집 먹방으로 준비했는데요 음료는 이 아몬드브리즈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달콤하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몬드브리즈로 속을 달달하게 해볼건데요 이게 아몬드브리즈 초코맛이래요 저는 아몬드브리즈가 초코맛이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막대 과자부터 먹어볼게요 여기 프리미엄 아몬드를 그대로 막 갈아가지고 식물성 음료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초코 과자들이랑 초코 먹방을 많이 해도 뭔가 칼로리를 좀 걱정 잘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? 이번에는 이 초코 브라우니를 먹어볼게요 이 브라우니를 먹고 나면 약간 목막히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 아몬드브리즈 초코맛 음료로 제 목을 좀 뚫어볼까 해요 이 초코 파운드 이 초코 파운드 이 초코 파운드 이 초코 파운드 이 초콤을 지나서 이 초콤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초코파이 네 오늘 이렇게 초코 먹방을 해봤는데요 이 아몬드브리즈 초코맛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달달하고 진짜 그 초코 우유 먹는 것 같은 그 느낌이라서 훨씬 맛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달달하고 맛있는 아몬드브리즈 초코맛 뭔가 이 맛을 저만 알고 있긴 아쉬워서 정몰에서 총 5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드시고 싶은 이유와 이메일을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럼 이 아몬드브리즈 이 상품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더 건강하고 맛있는 정몰 사운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바바 adió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